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단숨에 백만장자가 되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주식투자계의 전설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지금의 워런 버핏과 같은 분이구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은 헝가리 출신의 투자 대부입니다. 13권의 책을 저수했구요.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의 책이 팔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철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책이 1권 2권 3권이 있구요. 또 돈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총 4권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들을 제가 하나하나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돈이란 무엇인지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 돈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하고 단숨에 백만장자가 되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돈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력과 성실성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잖아요. 이런 선실성을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템을 만듭니다. 상품을 만들어요. 그 상품을 만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인류애가 강해가지고 인류를 더 진보시키자 이런 것보다는 그 상품을 잘 팔아서 나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력을 발휘해서 아이템을 만드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꼭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500년 전에는 없었던 컴퓨터, TV, 자동차가 지금 오늘날 있잖아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컴퓨터, TV, 자동차가 오늘날 우리를 정말 행복해 주었는가? 행복하게 만들었나? 생각해보면 물음표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아니다.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학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진보가 없었다면 외학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없었더라면 93세인 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분이 되게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외학 기술을 발달했기 때문에 이분이 93세까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과 행복, 이것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찌 됐든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꼭 행복과 비례적으로 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구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뭔가 돈을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 욕구를 자극해서 이 사회를 굴리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책이냐? 뭐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크지만 공평하지 않은 케이크, 그리고 작지만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 이 두 가지 케이크 중 인류는 대부분 전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크를 키워서 그것이 조금 크기가 다를지라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큰 케이크를 먹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작은 케이크라도 모두 다 똑같이 잘라서 똑같이 먹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인류의 대부분은 전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돈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 유교사회에서 돈을 뭔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럽고 뭔가 좀 몰상식하고 이런 걸로만 비춰졌는데 사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죠. 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돈에 대해서 모두는 생각하고 있더라. 돈을 소유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돈을 매달 얼마씩 버는 것 이것은 다르다고 앙드레 코스토라는 얘기합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준다고 해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통장 잔고에 100억이 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통장에 딱 열었는데 이 컴마가 몇 개입니까? 이걸 보면서 와 나 성공했네. 야 이거 돈 내가 진짜 이자만 써도 돈 다 못 쓰고 죽겠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돈을 쓰지 않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돈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있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돈을 실제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메뉴판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쵸? 내가 평생 써도 다 돈을 못 쓴다는 판단을 쓰면 굳이 가격 때문에 A를 먹고 싶은데 B를 먹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지속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만장자가 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백만장자니까 100만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면 나라마다 화폐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코스톨라니는 백만장자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는 아니다.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돈 덕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백만장자라는 거죠. 백만장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애써 일할 필요도 없고요. 사장이나 고객들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맞지 않는 것을 맞추어 가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자신의 호사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단, 이런 사람들이 은행 잔고를 늘리는데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은행 잔고에 집착을 한다면 은행 잔고를 늘리는데 집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억을 갖고 있고 일조를 갖고 있고 백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행 잔고를 만족할 만큼 채운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은행 잔고를 채운다? 그것도 만족할 만큼? 그것은 인간의 욕심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부어도 부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그 잔고에 은행 통장에 넣어도 끝이 없다. 계속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 돈 때문에 돈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앙델코스톨라니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과 오히려 확실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열정은 병적인 인색함이나 병적인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병적인 인색함이나 병적인 투자 백만장자의 핵심은 결국 독립적이라는 건데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 수전노, 구두새, 스크루지 이런 사람들은 자린고비 이런 사람들은 결코 독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뭐든지 아껴야 한다는 강박감을 눌려있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낭비벽이 심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을 쓰면서도 내가 이 돈을 이 갚을 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늘 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백만장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만장자는 그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돈의 감박감이나 압박감을 느낀다. 이러면 독립적인 게 아닌 거고 돈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결코 백만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숨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이 단숨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면 당연히 낳아서 부자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수많은 여성들과 수많은 남성들이 실제로 결혼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벌드가 결혼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단숨에.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빌리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잘 발굴해서 그걸 막대한 부를 형성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투자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투자를 한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실제로 외환, 원자재, 현물, 선물 등 모든 유가증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증권 투자를 통해서 큰 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다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거?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결혼한다고 해도 그 후를 계속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계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사업을 한다. 정말 그 사업을, 아이템을 찾아내고 그 성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런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죠. 투자는 우리가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투자 실력은 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투자자라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주식 갖고 있으면 투자자일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투자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성인이며 정치와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심사숙고하는 증권 거래인이다. 이 사람을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나 이거 사고 싶어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예측해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그리고 그 창출을 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증권 거래인 이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증권 거래인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암튼 이런 사람들을 자신은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 지성이 있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또 예측을 해야 돼요. 정치와 경제를 진단해서.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공부, 스터디, 리서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투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단숨에 백만전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이 앙드레코스톨라니 책들을 꾸준히 리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 건데요. 저와 같이 투자 공부하시면서 이 앙드레코스톨라니가 말한 것처럼 단숨에 백만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자에 대한 질을 쌓고 진정한 투자자로서 함께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코스톨라니라는 분이고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며 13권의 책을 조술했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린 어마어마한 투자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은 전설적인 투자자고요. 실제로 이 책은 투자자들이라면 꼭 봐야 될 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중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앙드레코스톨라니는 이런 자문을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자문이냐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고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돈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볼게요. 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어느 정도로 돈이 없는 거냐. 집세를 낼 수 없다든가 노후연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어떻게 죽어? 뭔가 의식주? 이런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증권 투자를 해서 망합니다. 망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시 증권 딜러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당장 월세를 낼 돈이 없고 당장 끼니를 해결할 돈이 없다 하면 어떤 일을 하셔든지 어떤 일을 했어든지 일단은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는 것. 아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 많은 돈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을 의미하느냐. 이미 자신과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먹고서 그건 끝난 거고 내 가족들, 내 아내, 남편 혹은 자식들 아니면 부모님까지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의 교육비가 해결됐고 연금을 지불할 수 있고 내 집을 가진 사람 이 정도로 많은 돈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불을 가진 사람이면 불을 증식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뭐 주식 투자 해볼까? 부동산 투자 해볼까? 비트코인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다만 주식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식광이라는 것은 뭐 특정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 같은 모든 투자에 어떤 투자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투자라는 것은 내가 돈을 딸 확률도 있지만 잃을까는 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잃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도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그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든 어떤 것든 간에 그거에 미쳐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집안의 가장이고 여러분들의 수입과 재산으로 집을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잔여교육에 쓸 정도만을 그러니까 돈을 조금 가진 사람들이죠. 돈을 조금 가진 사람들은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장기간 돈 쓸 일이 없을 듯 싶으면은 우량 주식을 사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내가 돈이 지금 어정쩡하니까 돈이 좀 적으니까 이 주식 투자 해가지고 뭔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위 시장에서 돈을 잃는 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가 잘 되면은 뭐 그 목돈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고 내 현금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내가 돈을 다 지금 뭐 써야 될 돈이 당장 있고 당장 돈이 나갈 구멍들이 쭉쭉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건 무조건 돼 하고서 이 주식에 뭐 이 투자에 올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주는 해결하고 있는 이 수준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라는 것은 올인하지만 아닙니다. 한 3년 5년 동안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하고 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투자를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 뭐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상승장이라서 좀 오른 것도 있지만 이게 또 언제 회보장이 되고 언제 하락장이 됐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에 처음 투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식은 사면 옳으나 보다 부동산은 무조건 옳으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일어난는지 아니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오늘 산 집값이 내일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오늘 산 주식가격이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투자를 하면 안된다라는 거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는 이 수준마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 삶을 반전시켜야 되니까 당장 어떤 일이라도 잡아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내 의식지율을 해결하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내 목돈을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것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지만 어정쩡하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미 가진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 털어넣어서까지 확신에 찬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왜? 투자의 세계는 절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부자들은 왜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했을까요? 부자들은 이런 거예요. 부자들은 이미 의식주가 다 해결됐죠. 내 자식과 내 부모님과 내 배우자 이런 사람들의 의식주가에 다 해결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안정된 기반을 잃어버린 확률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내가 의식주가 다 해결된 상황이고 돈이 충분한 상황인데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를 지게 되면 당연히 내 삶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투자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너무 무리해서 무리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일단은 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 안정된 기반을 뭔가 영향을 줘면 주면서까지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자의 두 번째 물질적 조건을 또 얘기하는데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자의 두 번째 물질적 조건으로 시간적 제한 없이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이 돈이 한 달 뒤에 친구 돈을 갚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은행 돈을 갚아야 된다. 대출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 시간적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 투자를 해가지고 3년 뒤에 집을 사야지 이런 계획 혹은 5년 뒤에 내가 뭐 회사를 차려야지 이런 계획을 장담하셔도 안 되고 믿으셔도 안 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주제 투자는 아무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는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치밀하게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해서 내가 삼성원자 지금 사가지고 3년 뒤에 삼성원자가 10만원 되면은 이걸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99.9%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속 주제 투자해 나간다면은 언젠가 돈을 벌 수 있는 걸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운이 좋아서 뭐 한 달 뒤에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1년 뒤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주제 투자한다면은 부자가 되는 건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게 1년 뒤에야 될 수 있을지 30년 뒤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제 투자에 성공할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빈털터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또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투자자가 되려면 진정한 투자자가 되려면은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준비가 될지 무엇이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 운동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 운동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 투자 주식 종목 주식 시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수익을 쫓아요. 그래서 뭐 다단계라든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는 거기서는 매달 얼마씩 투자 수익을 확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 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내가 지는 대신에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수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불안해 부동산 투자 불안해 이러다 보니까 그 다단계 어떻게 보면 금융 사기죠. 이런 것들에 혹해서 내 돈을 모두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주식시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를 수발하기 때문에 100% 수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냐 보세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꼭 사실 투자를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돈이 충분히 많으니까. 그럼 돈이 아주 없는 사람들 정말 빈곤층 이런 사람들은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조금의 돈 남은 조금의 인여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됩니까. 내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 하지만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일단 내 의식주는 일단 내 의식주는 어느 정도 영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월급을 봐서 그걸 먹고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왜?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 이 투자라는 것은 절대 뭐 해서는 안 되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일단은 시간 제한이 없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 돈을 가지고 뭔가 계획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한 달 뒤에 집을 사야 된다. 혹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한 달 더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일단 내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의 조언을 듣고 내 투자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투자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두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그리고 순종 투자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 코스토라니 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면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린 초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엄청난 투자자이면서 그 투자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책에 남겼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게 된 거죠. 이 책도 그 중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이야기한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그리고 순종 투자자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투자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단기 투자를 많이 하죠.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사기꾼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단기 투자자들은 투자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단기 투자자는 미미한 주가 변동만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가 100일 때 사가지고 103이 되면 팔아치우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 이 단기 투자들은 줄타기 고개를 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은 하루 만에 30%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정말 하루 만에 뭐 정말 한 시간도 안 돼서 상한가를 먹는 그런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만약 어떤 주식을 시세가 상승할 때 산다면은 그 주식 시장이 그 강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만큼 성공할 기회가 커지는 것이 단기 투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럼 다 단기 투자 하겠죠.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뭐 거래량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어디서 사는지를 보시는 분도 있고 주가의 그 움직임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년형 정도를 자기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증권계에 몸 담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80년 동안 뭐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단기 투자자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은 몇 번 봤지만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단기 투자자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은행과 브로커들은 그들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얘기해요. 소위 데이 트레이딩을 위해서 수수료를 줄이고 실시간에 당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떠드는 거죠. 거래를 일으켜야지 그 수수료를 먹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브로커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단기 투자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상업 상업적인 기술 상술이라는 거죠. 헤럴드 트리븐지에 몇 년 전에 매우 성공한 뉴욕의 외환 딜러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외환에 투자하는 투자인 거죠. 그들은 1시간 단위라 1시간 단위가 아니라 2분마다 투자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안드레 코스튜라니가 외환 딜러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당신의 목표 차익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외환 딜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100마르크를 벌기 위해서 100만 마르크를 투자하고 있다. 하루에 몇 회 이상 반복하면 아마 몇 천마르크가 남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투자하면 1%만 먹어도 100만 원을 벌거든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몰빵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하루에 딱 한 번만 먹어도 1%를 딱 한 번만 먹더라도 100만 원씩 남으니까 이렇게 한 달을 먹으면 얼마나 버죠? 2천만 원을 벌겠죠. 주말은 안 하니까. 이렇게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정말 얼마 안 되는 아주 일부의 돈을 일부의 수익을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목돈을 다 투자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그럼 사고팔 대로 어떻게 결정하냐. 물어봤더니 그 외환 딜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뭔가 투자처락 내 투자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해서 그 작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단기 투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단기 투자에 대해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쓰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기 투자들을 변호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왜 변호하고 싶냐. 변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이 커지고 유동적이며 주식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거예요. 시세가 하락하면 그 시세의 하락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단기 투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락세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시세가 상승하면 그 시세 상승을 이용해서 수익을 벌려오는 단기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운동을 제재한다는 거죠. 즉 단기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앙드레코스토라니는 단기 투자들을 나쁘게 보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들을 변화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마라토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마라토너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긴 호흡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장기 투자들은 단기 투자자의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몇십 년 뒤에 노후 대책이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주식을 사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세 변화에 관심이 없고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돈은 그대로 주식 속에 남아있으며 불황이 와도 주식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삼성원자 산 게 10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 투자한 돈을 계속 주식시장에서 돌리고 있으며 주식이 꽤 하락하는 불황이 오더라도 그 주식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꾸준히 갖고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는 우량 주식에 투자하며 모든 종목과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는 미국과 영국의 연기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들이 관리하는 돈의 액세가 크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는 거죠. 단기 투자자처럼 사고 팔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워낙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는 적은 액수의 돈으로 짧은 시간 내에 100만 장자가 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은 내가 당장 1년 뒤 2년 뒤에 100만 장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50년 뒤 60년 뒤에는 장기적으로 100만 장자가 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앙드레 코스토라는 역시 자신을 장기 투자에 속한다고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가 바로 이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에서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순종 투자자입니다. 장기적인 전략가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순종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순종 투자들은 모든 뉴스에 관심이 있지만 단기 투자자처럼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기 투자들은 어떤 정말 사소한 이슈라도 이게 주가로 움직이면 그것을 반응해서 사든지 팔든지 수익을 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순종 투자들은 그런 뉴스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 뉴스 모든 뉴스에 사거나 팔거나 반응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신장마비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남아메리카에 지진이 있다는 이유로 잠시 주가가 하락해도 금방 주가를 주식을 포기하고 매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뉴스가 너무 결정적이어서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한 이유 투자한 이유 그 기초가 그 근본 원인이 만약에 흔들린다 기초 그 기본 판단이 위배가 된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단기 투자들이 아주 작은 사소한 주가의 움직임에 그 사소한 이익이라도 보려고 움직인다면 이 순종 투자들은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 판 이유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흔들지 않는 이상은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투자자가 올튼 그르든 독자적인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판단을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단기 투자자와 구분짓는 순종 투자자들의 결렬적인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자본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일종의 투기 세력이죠. 이 금융 자본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따르는 거는 순종 투자자 같아요. 하지만 순종 투자들은 시세 변동을 막 자기가 주도적으로 꾀하기보다는 그 주가의 움직임 속에서 수동적으로 이익을 얻는 포지션을 취하는 건데 이 금융 자본가들은 뭔가 주가를 움직이려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그 모양새를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자가 굉장히 부실하다 굉장히 빈약하다 하면 이 순종 투자들은 내가 그냥 이 경영자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그 회사를 그냥 투자로 손절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금융 자본가들은 직접 경영을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투자들은 뉴스를 찾아다니면서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진단을 내리고 자신이 여기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순종 투자가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손실과 수익은 동전의 앞뒤명과 같다고 앙드레 코스프라니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적인 투자들은 100번의 투자 중 51번 돈을 벌고 49번 손실을 본 사람들이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 앙드레 코스프라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투자를 할 때 단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순종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하실 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앙드레 코스프라니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자기가 경제학 공부를 해봤는데 경제학 공부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수익을 결정시키는 것은 뭐다? 손실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으로 분석하고 연구했을 때 가능하다. 라고 앙드레 코스프라니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순종 투자자에 대한 앙드레 코스프라니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앙드레 코스프라니라는 엄청난 전설적인 투자자고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 13권의 책을 쓰고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과연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드릴 테니까요. 주시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가가 움직이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가가 움직이는 게 기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아마 그 생각을 바꾸시게 될 겁니다. 주시 시장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이 시세 변동을 설명합니다.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하는 논리는 굉장히 많죠. 이래서 떨어졌다 저래서 올랐다 신문만 펼쳐봐도 굉장히 그 상승과 주가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그 논리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늘 설명이 붙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한다거나 이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면 주가는 상승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금리가 상승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지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기업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내면 주가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라든지 펀드메이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기업의 미래 그 기업의 장례를 어둡게 평가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맙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윤이 무조건 많이 났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윤이 많이 났어도 여전히 혹은 전문가가 혹은 언론에서 이 기업의 미래라든지 이 기업의 전망을 나쁘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냈어도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달러 변동이 없다는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 날에 또 같은 신문에서 똑같은 이유로 달러 변동이 없다는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다 라고 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경제신문에서 비일비재해요. 어느 날은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러고 어느 날은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주가가 상승인데 같이 주가가 오른 건데 어떤 날은 금리 상승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고 또 어떤 날은 금리 상승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런 정보들 이런 뉴스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이 상승이나 하락 상승이나 하락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든 이 상승 혹은 하락의 원인 이유 그런 논리적 이유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지 절대 그것이 진짜 원인이나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구요. 어? 금리가 상승하니까 주가는 떨어지겠네. 기업이 좋은 실적이 됐으니까 주가는 상승했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논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 고유한 논리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여자나 날씨처럼 아주 변덕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수많은 마법을 동원하고 전혀 잊기지 못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움직이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논리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주가라는 것은 굉장히 날씨 또는 아름다운 여자처럼 굉장히 변덕스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트라니는 독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이런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주가가 상승했어요? 주가가 왜 상승했는지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어떠한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왜 떨어지는지 그 논리적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면 왜 10만전자를 왜 얘기하는지 그 논리적 이유를 찾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석가들은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로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주가는 떨어진다. 주식의 공급이라는 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죠. 어떤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려는 사람보다 많으니까 주가는 떨어지겠죠. 두 번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주식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려는 사람도 100명이고 팔려는 사람도 100명이면 주가는 그냥 그 가격에서 거래되고 끝나겠죠.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떨었을 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분석가들은 보통 이 세 가지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중단기적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우량주식이 상승하고 부실주식이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우량주식이 꼭 상승한 것도 아니고 부실주식이 무조건 하락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든 어떤 책의 저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량주식을 사서 기다리면 오른다. 꼭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앙드레 코스톨라인은 우량주식이라도 중단기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꼭 오르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도 지불하며 전망도 좋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윤이 많이 냈어요. 배당금도 좋아요. 전망도 좋아도 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윤을 많이 얻어서도 아니고 배당금을 많이 줘서도 아니고 전망이 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하락한 건 왜 떨어지는 거죠?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다는 거죠.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가 바로 이거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닌은 여러가지 호재 그 기업의 성장성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 주가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뿐이다. 나머지들은 다 부수적이고 다 종속적인 변수라는 거죠.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감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여유가 있느냐 더 쪼들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매도자가 급하게 팔아야 돼요. 이러면 당연히 팔려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당장 팔아야 되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지금 안 팔아도 돼. 안 팔면 5년, 10년 가지고 있지. 이러면 반대로 사려는 사람이 안달이 나겠죠. 더 급박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의 흐름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 마음은 있으나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에 놓여있지 않으면 그 주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굉장히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사려는 사람이 굉장히 여유롭다. 이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좋든 나쁘든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정권이 좌파든 우파든 이런 것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세본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이런 변수들은 다 간접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죠.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결국엔 주가가 오른다. 전쟁이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좌파 정권이 잡아서 주가가 어떻고 우파 정권이 잡아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마치 가격을 주가를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 둘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갖다 붙이는 설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돈을 가진 사람들과 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의미를 두고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투자를 할 때 비로소 이 사건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돈을 가진 사람들과 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 관심도 없고 증권이 났든 안 났든 상관없다.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든 안 하든 상관없다. 이러면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은 왜 때때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 심리 거기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둘의 힘 겨루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움직일 때 신문기사에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것들 그냥 다 흘려들으세요. 그런 것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으로 쭉 리뷰를 해볼 텐데요.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라는 분이고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며 13권의 책을 저술한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이분이 말씀하시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 되면 10년 동안 이 흐름으로 쭉 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전쟁과 평화 그리고 경제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이제 흐름이 잘 올라가도 꺾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평화롭고 경제발전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에서 이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경제발전이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평화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수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면제의 이야기가 뭐냐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투자 경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는 비법이 좋은 아주 우량한 주식의 기업을 사서 수면제 를 먹고 5년 10년을 잔 뒤에 깨어나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는 즉 5년 10년 뒤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일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수면제 를 먹고 잠이 들어야 한다. 몇 년간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듣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10만원을 못 갔잖아요. 10만원을 언젠간 갈 거예요. 5년 뒤 10년 뒤에 10만전자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0만원을 가기까지 6만원부터 시작해서 쭉 6만 천원 6만 2천원 6만 3천원 6만 4천원 6만 5천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6만원 갔다가 8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만원까지 떨어지고 그게 또 다시 5만원 6만원 올라와서 9만원까지 올라갔다가 9만 9천원까지 올라가고 또 다시 8만 8천원까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이 버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4만원을 사서 9만원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건 2배가 넘는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5만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9만원에 팔았어야 했는데 그 아까워서 못 팔았던 거 생각나면 5만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다시 5만 5천원 내면 홀라당 팔아버립니다. 이게 산업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서 몇 년간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듣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그 기재에 깔린 것은 주식 시장에 대한 낙관이 있는 거죠. 좋은 기업을 살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이렇게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소복, 걸프, 쿠르드 이런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는 보장되었고요. 또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실제로 세계 1차, 2차 대전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투자에 미친 영향들을 본인이 직접 책으로 본 게 아니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화양 냄새가 나면 투자들은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아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주식 시장의 장기간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전쟁과 평화가 있었잖아요. 이게 당드의 코스토라니가 피부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죠.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들은 G2를 하지 않고 상황이 확실할수록 G2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게 어디까지 확전이 될지 또 전쟁에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이런 게 종잡을 수 없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핵을 쏠지 안 쏠지 이게 다 불확실한 거거든요.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다 하면 정말 모든 게 다 폐허가 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그 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냐 하고서 사람들이 투자를 다시 시작했겠죠. 그럼 그때부터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는 이제 주잇을 하지 않는 거고 상황이 확실할수록 주잇을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경제와 주위시장은 항상 평행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주위시장이 똑같이 계속 올라가느냐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좋아져도 주위시장은 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년 뒤 2년 뒤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3년 차부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경제와 주위시장이 평행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안드레 코스톨라니가 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개와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와 주인은 같은 길을 가지만 항상 똑같은 거리감을 두고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개를 끌고 공원 산책을 가본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가죠? 일단 개의 목줄을 묶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개의 목줄이 한 2미터 1미터 그 정도 되잖아요. 끌고 나가면 나는 일단 공원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의 움직임을 보면 개가 나보다 앞서갈 때도 있고 내 뒤에 올 때도 있고 내 옆에 나란히 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공원을 가고 있지만 그 개는 왔다 갔다 전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공원으로 함께 가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개가 이제 주가가 되고요. 주인이 바로 경제가 됩니다. 즉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개도 주가도 결국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상승과 하락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주인이 만약에 경제가 나빠진다고 해볼게요. 나빠지는데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를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와 주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안드레 코스토라니가 재미있게 설명한 건데 우리가 투자할 때도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와 기업 이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주시세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경제와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시세 역시 상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 시장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1억 원이 20년 1억 원이 30년 있었잖아요. 경제 기초 지표 그리고 기업 수익 이것과 주가가 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가는 경제 기초 지표와 기업 수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상승한 경제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가 나빠지는데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버블 입혀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경제가 나쁘면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앙드레 코스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 수익이 너무 앞질려가는 주가와 템포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주식시장 일본의 보통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와 분리될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다. 경제가 성장한다면 흔들림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도 성장할 거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의 추진력 결국에는 이것이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더 높은 생활 수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인간의 욕망 살고 싶은 욕망이죠. 거기서부터 경제 성장의 추진력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지금보다 더 편하고 지금보다 더 좋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인류는 꾸준히 꿈꾸고 계속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바로 모든 투자 방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것은 이게 오늘 내릴지 내일 내릴지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는 결국에는 올라가기 경제 성적 기업의 실적과 경제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란 것을 우리가 이번 영상통신에서 인식을 하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오를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앙드레 코스튜라닌은 우리에게 수면제 수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면 수면제에 먹고 잠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을 기업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미래가 탄탄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셔서 기다리신다면 아마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마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죠.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반도체가 지금 공급 대란이나 전쟁 이런 걸로 위기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언제나 끝날 것이고 삼성전자는 TSMC와 첨단 반도체의 과점 업체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결국 6만 전자 7만 전자는 앞으로 10만 년에 갈 것이란 믿음의 전제하에서는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안드레 코스트라인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경제적 성장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어디서 나오죠?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고 인간의 욕망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5년 뒤 10년 뒤에 꾸준히 실제로 낼 수 있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돈만 묻어두면 된다. 이런 철화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정말 10년 뒤에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주식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 코스툴란이라는 분이고요.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면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의 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많이 판 사람이 아니라요. 원래 전설적인 투자자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일단 이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요소들이란 대체 무엇이냐 바로 돈과 심리인데요. 산책하는 주인과 개 이야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들려드렸죠. 주인이 공원에 산책을 갑니다. 공원을 산책을 가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주인이 결국 공원을 가기 때문에 개 역시도 공원에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개가 가만히 가는 게 아니고 주인 앞에 섰다가 뒤에 섰다가 옆에 섰다가 이렇게 앞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원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제 상황, 기업 실적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경제 상황, 기업의 실적 이런 것과는 만나게 된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궁극적으로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그 주식은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에 실적이 계속 안 나온다 하면 그 기업의 주식은 일시적으로 상승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시장은 역시 이 개와 마찬가지로 개가 왔다 갔다 하듯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시장이 호황을 누린 뒤 다시 강세장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이 시기의 시장은 극단적으로 출렁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중기적 영향 때문에 그런데 그 중기적 영향은 돈과 바로 심리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돈과 심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돈 이 주인 시장에서 돈은 산소 혹은 차를 움직이는 기름과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아도 주식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주식이 올라가고 이러는 거지 아무리 경제가 좋다고 해서 아무리 평화가 지속된다고 해서 아무리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주인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주가는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심리 심리는 시장에 주의 시장은 돈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돈 플러스 심리 우리가 이제 뭐 투기 뭐 이런 투기 열풍이 불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이처럼 단순히 돈만 많다고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물론 그건 맞지만 거기에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면은 누구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상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과 심리가 그런 걸 만나게 되면은 하나의 추세를 그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기적 그 시 중기적 요소 중기적 그 트렌드를 만드는 거죠.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살 수 있으면은 시세는 상승하죠. 왜? 사람들이 사니까요. 주식을 금융 상황과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라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걸 주식을 계속 살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강세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먼칫멋칫하는 거예요. 어? 지금 사는 게 맞나? 이러다가 어떤 큰 손이의 주식을 사고요. 뭐 조그만 돈을 가지는 분도 주식을 사고 이러면서 당연히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과거보다는 시세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금융 상황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 이러면은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식 시장은 강세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론이 비관적이고 전방이 불투명하고 부동산이나 높은 이자의 은행 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느라 금고의 여유자금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게 됩니다. 뭐 여론이 비관적이고 주식 시장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유튜브 틀었는데 앞으로 주식 시장 떨어질 거라는 얘기만 나오면 당연히 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스톨라니가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는데 이 코스톨라니가 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중기적 주식 거래의 경향은 돈과 상상력이라는 요소가 경제 기초 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기초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고요. 상상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면은 이 주식 시장은 상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경제 기초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돈이 시중에 많고요. 상상력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식 시장에 대한 전반을 밝게 본다면은 당연히 주식 시장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레 코스톨라니는 돈과 상상력이라는 이 두 가지가 중기적 주식 거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코스톨라니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금융 순환 과정에서 돈이 넘치면은 대다수 주식의 부정적이어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 시장에 그 돈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안 돼. 주식은 지금 하면 안 되라고 아무리 시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팽배하더라도 너무 이 시중에 돈이 넘치면은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더라 유입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닥에서 사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시세가 과거보다는 올라가게 되겠죠. 왜? 아무도 안 사다가 갑자기 누군가 살면은 시세가 조금 오르겠죠? 이 시세 상승이 결국에는 새로운 매수자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매수자들을 자극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경위라는 게 완전히 어둡거나 완전히 밝거나 이런 적은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뭐든 발견합니다. 어떤 요인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주가 상승 요인이다 라고 꽤 맞추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또 보고서 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나 보다 또 사야 돼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정정 상승세를 그린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도 경제 승리가 낮아도 가까운 미래에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데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네 하고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면 투자 심리는 그로부터 9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제 소식이 많더라도 자금이 새로 유입되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지 않죠. 돈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은 오를 수가 없다. 아무리 기초 지표가 좋고 아무리 기업이 실적 잘 돼도 시장에 돈이 유입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앙데르 코스토라니가 이 돈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경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의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기부터 보면 이 경기는 중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꼭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가 아니기 때문인데 증시가 경기 변동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식 시수가 많아져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과거에 상장 많이 했잖아요. 주식 수 상장 새로운 기업들이 주식 시장 상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주식을 받으려고 친형을 만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유입되기 시작하니까 주식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 기업이 새롭게 상장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시장 전체의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주가가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ABC라는 세 개의 기업을 세 개의 기업이 주식이 있는데 여기에 총 시중에 통화가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33만 원, 33만 원, 33만 원씩 ABC를 사겠죠. 그런데 만약에 D라는 새로운 업체가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이제 33만 원, 33만 원, 33만 원에서 이 기업이 4개가 됐으니까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ABC의 주가가 33만 원에서 25만 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수가 많아지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은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불관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수입을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대 언제 짤릴지 모르겠네 저기는 저 옆에 있는 기업은 명예퇴직제도 하고 있대 이런 소비가 들으면 당연히 내가 쓰던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내가 쓰던 소비를 줄이면 반대로 저축액은 상승하게 되죠. 이런 저축액 중 일부가 직간접적으로 주의시장에 유입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경기가 좋아져도 경기가 좋아져도 이게 뭐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의시장이 경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꼭 주가가 오르느냐 이건 아닌 거고 반대로 불경기에는 주가가 계속 빠질 것 같지만 사실 그걸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늘리게 되고 그 저축액은 어쨌든 간에 금융기관인 어디 기관에서 그 저축액을 자본으로 삼아서 주의시장에 또 다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 이 경기라는 것이 주의시장에는 중기적으로 연합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중기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 이거는 결코 경기 상황과는 상관없다. 경기 상황이 좋든 나쁜 그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결과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왜? 주의시장에 경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인데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릴 거죠.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값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1억 연봉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악순화해요. 원유값도 오르고요. 원유값도 오르니까 또 원재료값도 오르고요. 원재료값 오르니까 또 상품값도 오르죠. 상품값 오르니까 또다시 그 임금 임금 노동자 임금이 오르죠. 이게 계속 악순화하면서 계속 그 물가상승을 계속 자극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주의시장에 해롭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해롭다. 코스톨라니가 한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주의시장에 해롭다고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간접적으로만 해로운 것 같다. 아니 사실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적당하면 좋다는 거예요. 적당하면 따뜻한 목욕물과 같아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목욕하기 굉장히 좋고 살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날 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상승을 생계비를 올리고요. 노조는 인근 상승을 요구하게 되고 인근 상승을 결국 다시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계속 물건가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돈이 금 그림 우표 골동품 등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결국에는 돈이 주식으로 가지 않고 금이나 그림 우표 골동품을 가게 되니까 주의시장에서 돈이 빠지게 되죠. 아까 뭐라고 했죠?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주식은 빠진다. 전망과 상관없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왜? 톤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돼서 주의시장에 별로 인플레이션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량 실업과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는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통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통제를 하지 못할 때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돈이 금이라든지 그림 우표 골동품 이런 것들로 가게 되고 결국 자본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으로써 주의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인플레이션 요즘 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인플레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찾아봤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주의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제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계속 리뷰를 할 테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우리에게 대체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내려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바로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입니다. 요즘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따라서 계속 올리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 투자자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깔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주로 말씀하신 분은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고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전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13권의 책을 집필했고요.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오늘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앨런 그리스퍼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장이죠. 다우 존스 지수가 600포인트를 기록했을 당시에 월스트리트에 고조된 분위기를 전하는 그의 말을 모든 사람들 그 업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했거든요. 이후 금리의 독재자 이런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금리의 독재자라는 별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맞지만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3개월 후에 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이 앨런 그리스퍼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물론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3개월 뒤에 올릴지 내릴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을 보고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서 결정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정말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금리의 독재자라는 표현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과대평가이 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금리와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는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소비 생산력 향상 등 경제의 모든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리 변동은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금리가 오를지 내릴 때에서 촉각을 다 세워서 어플 어떻게 될지 이걸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이자라는 것은 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곧 돈의 가격을 의미하기도 하죠. 금리가 높을수록 돈을 마련하기 위한 가격이 높아지게 되므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금리가 1% 떼인 때가 있었습니다. 1억 빌리면 1년에 100만원 이자로 냈으면 됐어요. 근데 이게 5% 5배 오르면 1년에 500만원씩 이자를 내야 되죠. 한 달에 40만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침체기 왔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립니다. 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용이해지고요. 기업 경영자들은 금리에 낮은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객을 짜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1억 빌리던 걸 1억 빌렸을 때 이자를 500만원 내던 거를 이제 100만원만 지수하니까 그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렇게 쌀 때 내가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지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생산이 증가하고요.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기업이 유동적인 자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은 금리가 낮으면은 그 돈을 이제 설비에 투자하는 거죠. 왜? 유동적인 자금을 은행에 맡겨도 얼마 수익이 안되니까요. 그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금의 이자가 낮으면은 집이나 다른 소비재를 구입하고자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금리를 계속 떨어뜨렸잖아요. 왜? 경제가 나빠지니까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자가 싸지니까 어 이거 뭐 내가 집 같은 거 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빌려다가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그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 수익이 얼마 안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는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메커니즘이 아주 정확하게 맞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은 투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이 금리의 반향성을 예측해서 어떻게 투자에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한 이제 앙드레 코스타라이 하는 얘기에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출을 줄이게 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내가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기업은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투자자산에 돈을 넣는다는 거죠. 이론적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꼭 그러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고 해볼게요. 아까 이론적은 뭐라고 그랬죠?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고요. 그러면 돈을 빌릴 때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싸게 돈을 빌려다가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게 이론적인 건데 실제로는 어떨 수 있냐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기업주나 경영진들은 새로운 설비 투자나 산품 개발을 하기보다는 비관론에 빠진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경기도 안 좋은데 내년에는 더 안 좋대 이러면 걔는 공장 확장했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물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런 비관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도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내 일자를 잃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 때문에 쓰던 것도 안 쓰고 명품 사던 것도 안 쓰고 내가 빚 있던 것도 빨리 갚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까 이로운 쪽으로 설명해준 그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들이 어떻게 되느냐 직접 투자나 소비로 흘러가는 대신에 증권시장을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든 화폐를 찍든 해서 경제 살리려고 화폐 발행령을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도 돈을 가져다 쓰지가 않아요. 기업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도 돈을 빌려 쓰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찍어놓은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증권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증권시장에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경제 뉴스가 나쁘고 기업 이윤과 배당금이 떨어져도 1년 이상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면 투자, 소비, 기업 이윤이 늘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경제가 살아나나? 이런 심리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조금씩 퍼져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면 경제가 좀 완만하게 성장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바로 올리기보다는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낮은 수준을 일단 유지합니다.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그 찬물을 꼈는 느낌 찬물을 꼈는 것 같은 그런 조치가 취해지게 되니까 경제가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 이렇게 어렵게 살린 경제 성장을 잘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낮은 수준의 금리를 한동안은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직접 투자나 소비가 모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갈 만한 돈은 계속 남게 되어서 주가는 올라가고 기업 수익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꿈꾸게 되고요. 이때부터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집어넣게 되니까 시장은 급격한 상승곡선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사회에 늘어난 돈 때문에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고민이 뭐냐 더 이상 경제성장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크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너무 높습니다. 오늘 경제심매 나온 뉴스도 뭐냐 41년인가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내가 통제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은 더 금리를 높게 올릴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높은 금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쁜 영향을 줍니다. 경제에 사람들의 심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와 증권시장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특히 이제 증권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앙드레코스톨라닌은 이야기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통화량은 급속히 감소하게 되고요. 증권시장으로의 자금률 역시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시장에 그 자금이 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죠. 신용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금융비원 때문에 그 주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고요. 강제로 팔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몰린 투자자들이 주식을 강제로 팔게 되니까 더 많은 물량이 나오고 주식은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금 이자가 높아서 은행으로 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예금이 주식의 경쟁상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금도 뭐지 5% 6% 주는데 주식 투자 굳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재개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주식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금리 상승의 결과로 경제 위기는 다소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높아서 기업이 투자를 멈추거나 꺼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 빌려다가 그 짓고 있는 공장들 짓고 있는 아파트들을 당장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좀 굴러가긴 해요. 하지만 이 높아진 금리 상승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요도 위축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낮아지는데 이러면은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를 조금씩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은 계속 인플레이션율과 경제 상황을 보면서 계속 금리를 갖고 경제 상황을 조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만연해지고 임금을 다시 올리는 상황이 내몰리게 되면 화폐가치 하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인플레이션도 지금 다 오르고 있죠. 고등어, 배추,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화폐가치 하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았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이 이런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내리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는 그 시장,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합니다. 만약 투자들이 금리보다 일반적인 경제 지표와 긍정적인 기업 수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주가는 계속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이 가능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그 돈이 빠지게 되면 주식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난번과 지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시중에 발행된 돈들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간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잘 내든 못 내든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주식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전까지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은 더 커질 것이다. 이제 앙데레 코스톨라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나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찍는 오늘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업의 실적들이 꼬꾸라졌다는 뉴스는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기회다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영상에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앙데레 코스톨라닌은 분명히 이해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로 높이기로 결정했다면 주식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앙데레 코스톨라닌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빨리 주식을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할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뭔가 주식 시장이 분위기가 더 좋았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 어땠습니까? 3천 포인트 증가에 넘어섰잖아요.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앙데레 코스톨라닌의 말에 따르면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그 하락폭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금리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요즘에 금리 상승기죠?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부하 뇌동파와 소심파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하 뇌동파가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소심파가 되어야 되고 이 앙데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소심파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데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면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의 그 책이 팔린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이 부하 뇌동파와 소심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앙데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자를 부하 뇌동파와 소심파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소심파는 뭐냐 투자자를 얘기하고요. 부하 뇌동파는 노름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하 뇌동파에 속하게 되면은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소심파가 되어야 되는 사실을 일단은 기억하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하 뇌동파와 소심파 어떻게 분류할까요? 앙데레 코스톨라니는 네 가지를 가지고 분류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는 대체 무엇이냐 돈, 생각, 인내, 행운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부하 뇌동파와 소심파를 분류한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돈 돈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부채가 없을 때 그때야말로 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1만 마르크의 재산이 있는데 그 중 증권은 5천마르크뿐이고 빚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1억 마르크가 있는데 1억 마르크 엄청나게 큰 돈이죠. 1억 마르크가 있는데 2억 마르크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자산적인 면에서 많을지 몰라도 돈이 없다라고 앙데레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제 앙데레 코스톨라니의 경험 때문인데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1950년대 뉴욕 증시는 상승 국면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앙데레 코스톨라니도 컴퓨터 부분이 좀 유망해 보여서 신용으로 컴퓨터 부문의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전하우가 당선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전하우가 심장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 심장마비 쇼크로 이제 주가가 10에서 20% 정도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앙데레 코스톨라니는 빚을 내서 올인을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주가가 10에서 20% 빠져버리니까 추가 증가금을 넣어야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팔게 됩니다. 그러나 근데 아이전하우가 다시 정강을 회복하기 시작하자 증시는 활기를 띄웠고 옛 시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앙데레 코스톨라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은 10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앙데레 코스톨는 이제 그 증가금을 못내서 다 팔았으니까 사실 자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게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돈만 이제 내 돈이지 이것을 뭐 무리하게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게 되면은 그거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이 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1962년에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알제리는 전쟁 중이었는데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알제리를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반대 여론에 밀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드골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국가 위기 사태가 오니까 당연히 증시는 폭락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앙데레 코스톨라니가 지난번과 달랐던 것은 이번에는 빚을 내서 주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 주식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네 명의 장군들은 후에 항복을 했고 결국 증시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앙데레 코스톨라니는 절대 빚 내서 투자만 안 된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갖고 있는 돈만이 내 돈이지 내 거 이상의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내 거 내 자산이냐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 증시에서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하고 투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 생각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생각하고 난 뒤에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지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이 없으면 감정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상황에 휘둘려서 내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충분히 생각하고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증권 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어느 증권 거래인의 말이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여기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투자해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투자라는 것은 투자해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다. 즉 고통의 결과다.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 A라는 종목을 살면 이 A라는 지금 7만원짜리 주식이 10만원이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쵸? 실제로 10만원이 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10만원이 되더라도 이 7만원짜리 주식이 7만원 다음 달에 8만원 그 다음 달에 9만원 그 다음 달에 10만원 그게 차례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7만원짜리 주식이 내가 사자마자 갑자기 5만원으로 떨어지더니 6만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3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또 5만원까지 올라왔다가 7만원이 되고 7만원에 9만원이 되고 9만 5천원까지 와서 다시 6만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하는 것과 항상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앙데리 코스톨라니가 투자의 근거가 되는 진단이 맞으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는 거죠. 내가 이 투자를 결정한 그 밑에 있는 논리 근거 이것이 올바르다고 하면 그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맞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2G 투자자에게는 이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란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서 주식을 팔아치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거라 생각하시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굉장한 심리적 혼란과 굉장한 사회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나서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그 주식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코스토라니가 주식 투자에 필요한 공식을 만듭니다. 그 공식이 뭐냐 2 곱하기 2는 5 빼기 1이라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해하면 안드레 코스토라니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엔지니어들 다리를 지는 엔지니어라고 얘기해볼게요.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다리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올려야 되죠. 이 엔지니어의 공식은 2 곱하기 2는 4여야 돼요. 2 곱하기 2는 4 바로 이게 나와줘야 되죠. 즉시 나와줘야지 엔지니어한테는 유효한 공식인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2 곱하기 2는 5 빼기 1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이 상징하는 대체 무엇이냐 바로 투자자의 인내심입니다. 즉 우리가 2 곱하기 2는 4라고 다 생각을 하죠. 2 곱하기 당연히 4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어떻게 된 거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주식을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투자자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1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앙델 코스토라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필요한 공식은 2 곱하기 2는 5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행운 투자자에게는 운이 따라야 한다고 얘기해요.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 투자자의 판단 기초가 되었던 여러 존재 조건들을 흔들게 된다는 거예요. 운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한 투자자가 류머티즘 같은 중병에 잘 드는 약을 개발한 제약사에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약을 개발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경쟁회사가 그보다 더 좋은 약을 개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약을 개발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의 판단은 맞았지만 경쟁사가 그렇게 빨리 개발할 줄 몰랐다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내 진단 이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그 진단이 무의미해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운의의 요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인내 외에도 행운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은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된다고 앙드레 코스토란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빚이 있으면 인내심을 가지기가 어렵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정에 이끌려서 인내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인내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기다릴 수 없겠죠.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결국 자신의 생각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결과적으로는 내 투자에서 옳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와 내동파인지 소심파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결핍이 되면은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내가 모두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소심파 투자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앙제 코스토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투자자의 공식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2 곱하기 2는 5 빼기 1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샀는데 떨어진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판단 근거가 정확했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인내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아마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도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굉장히 그 꼭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톨라니 달걀을 가지고 각 경제 상황별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며 13권의 책을 저술하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의 책을 판 전설적인 투자입니다. 그럼 오늘 코스톨라니의 달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주시장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해부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 시장의 장기 변동을 코스톨라니는 약세장과 강세작으로 구분했습니다. 약세장과 강세장으로 시장을 구분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약세장과 강세장을 각각 3군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정군면, 적응군면 혹은 동행군면, 그리고 과장군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시장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는데 이 강세장과 약세장에는 각각 3개의 군면이 있다. 이 3개의 군면에는 조정군면, 그리고 적응군면 혹은 동행군면, 그리고 과장군면 이렇게 3개의 군면, 3개의 군면 해서 총 6개의 군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달걀을 가지고 이 군면들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은 그래도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감과 흐름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잘 보시면요. 가운데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이제 달걀모양을 닮았죠. 그래서 이게 달걀입니다. 이 달걀을 이제 밀컬어서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달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달걀의 제일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달걀의 제일 밑부분입니다. 그럼 이때는 달걀의 그 꼭대기는 시장이 뜨거운 거고요. 달걀의 그 제일 밑은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불황이에요. 요즘 불황. 그래서 달걀의 꼭대기는 호황이고 달걀의 밑부분은 이제 불황이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은 불황이니까 일단 정부에서 어떻게 하죠? 정부나 중앙은행에서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 증가 계획을 이제 수립합니다. 유동성을 막 찍어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어떻게든 뭐 이제 경제 살려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했죠. 금리를 막 내리고 돈을 막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가보면은 A1. 왼쪽의 A1을 보시면은 조정근면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거래량이 적고 주식 소유자, 주식 소유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뉴스가 암울합니다. 금, 부동산 등에만 관심이 있고 매도량과 매수량이 같습니다. 소심파가 조용히 매수하는 단계가 이 A1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는 조금씩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유동성 증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그 경기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지 않고요. 일부 소심파들만 조용히 이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매집을 해가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A2가 됩니다. A2는 이제 동행 국면입니다. 이 동행 국면에서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소심파가 조용히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주식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올라가고 주식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요. 상황이 좋으면 계속 상승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제 하락을 합니다. 소심파는 여전히 계속 매수를 합니다. A2 국면에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이제 A3가 나오죠. A3는 이제 과장 국면입니다.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폭증합니다. 부와 내동파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너도나도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 친구도 주식한데, 선생님도 주식한데, 선배님도 주식한데, 이러니까 나도 주식해야지 이런 흥분된 분위기를 타고 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대규모 일반 대중이 계속 유입되고요. 언론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연일 보도합니다. 사규모이 되면은 늘 주식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돈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요. 고평가된 종목이 있지만 기꺼이 삽니다. 왜? 더 올라가니까. 그리고 재평가된 종목은, 야 그 종목은 안 올라 하고서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종목만 계속 사고요. 그래서 이때 소신파들은 조용히 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A3 과장분명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다시 조정분명이 시작됩니다. 거래량과 주식소유자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소신파들은 이제 안 사거든요. 소신파들은 조금조금씩 주식을 팔기 때문에 주식소유자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매도가 일어나면은 즉시 이게 반영돼서 하락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요. 투자자들은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소신파들은 이때 이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죠? 동행분명.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주식소유자는 계속 감소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소신파는 편안히 이미 주식을 다 팔았기 때문에 관망을 합니다. 아니면은 조금씩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 하단 B3. B3를 보시면은 과장분면. 거래량이 폭증하고요. 주식소유자는 최저입니다. 비관주의가 팽배해서 모두가 이제 다 파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나도 팔려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폭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은 멀쩡해도 다 주식은 이제 안된다. 이런 비관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다 주식을 파는 겁니다. 다들 매도하기 바쁘지 매수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신파들은 조용히 헐값에 주식을 사서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 이렇게 해서 돌고 돈다. 그래서 왼쪽 이 달걀을 가운데 두고서요. 왼쪽이 이제 경기가 불황해서 호황으로 가는 걸 얘기하고 이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국면을 보시면 B 국면이죠. B. B자가 붙은 것들은 이제 경제가 호황해서 불황으로 가는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A1, A2, A3, B1, B2, B3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1에 있는지 A2에 있는지 A3에 있는지 아니면 B1에 있는지 B2에 있는지 B3에 있는지를 일단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A3 보시면 과장 국면이잖아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폭증하고요. 부와 내동파가 참여한다. 흥분된 분위기를 타고 주가가 상승하고 대규모 일반 대중이 유입된다. 언론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연일 보도하고 사규모 매주 화두가 주식이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조정이 있기 전에 그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누구나 다 삼성전자를 사고 세술날을 사고 삼성전자 주가에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아침에 삼성전자 주가를 확인하고 삼성전자가 10만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사규모의 화두가 되고 A3 국면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A3 국면 끝난 것 같고 저는 이제 B1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서서히 감소하고 약간의 매도가 이러니까 즉시 하락하고 지금 주식 시장에 좀 빠져 있죠. 그리고 투자들이 예민하게 시작하고 더 이상 주식을 새롭게 살 사람은 없어지고 이때 이제 소신파들은 이미 다 주식을 서서히 팔고 있다. 거의 다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B1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양드레코스토라니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가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어쨌거나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를 저항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푸드플레이션, 공급대란 뭐 이런 걸로 지금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위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A3가 이미 지났고 B1 내지는 B2 이 정도 상황인 것 같다. 저는 B1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내가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본 게 아니라면 주식을 조금조금씩 처분하시고 다 파는 것을 목적으로 조금조금씩 처분하셔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 있으면 조금조금씩 팔아서 저축을 좀 1년 내지 2년짜리 적금을 들어놓고 손대지 마시고 시장의 분위기를 쭉 살피시면서 B3 국면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정말 주식은 안 된다. 혹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증권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비관론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주식이 꼭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금이 B3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서서히 과대 납폭된 종목들을 사서 모으시면 인생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 판단을 말씀드린 거고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뭐 한번 지금 어느 국면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 전망하시면 아마 투자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 국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 코스톨라니 코스톨라니의 달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17세기의 튤립은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됐을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튤립 버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세기의 튤립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됐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이 투자를 하셨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튤립이 대체 뭐길래 왜 그렇게 17세기의 유럽에서 비싸게 거래가 됐고 투기의 수단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비싸게 거래가 되었는지 또 그 끝은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안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이 튤립 참 예쁘죠? 정말 예쁜 꽃인데 어떻게 이 꽃이 버블의 상징 버블의 꽃이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터키에 파견된 독일 황제의 대사였던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이 이제 터키인들이 투르반이라고 부르는 꽃을 보게 되는데 이 꽃을 보는 순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꽃이 푹 빠져가지고 이 꽃을 정말 실증나도록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 귀족이 이제 독일로 올 때 독일로 올 때 이제 그 꽃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꽃을 귀국함으로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투르반이라는 이름이 튤립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유럽에 이제 튤립이 들어온 거예요. 식물학자들은 이 꽃의 연약한 몸체를 북유럽의 거친 기후에 적응하도록 바꾸는데 승공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리고 몇 년 후 이 꽃들이 이제 조금조금씩 보급이 됐겠죠. 이렇게 이제 뭐 연약한 몸체도 이제 개선이 되었으니까 더 잘 적응해서 더 많은 튤립들이 유럽에서 꽃을 피우게 됐을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꽃에 완전히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튤립이라는 꽃은 오랫동안 서민들이 그냥 집에서 가꾸는 키우는 꽃이었어요. 그런데 이 튤립이 이런 서민들의 꽃에서 점점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유아한 귀족 부인들은 화장실에 타일 색깔 잘 어울리는 튤립들을 골랐고요. 화려한 튤립 장식을 화려한 튤립 장식을 이제 카페트 우리 카페트 화려하잖아요. 무늬가 그것을 능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인테리어가 다 튤립 중심인 거예요. 우리 집 이 인테리어에는 이런 색깔의 튤립이 어울리겠네. 이런 색깔의 튤립이 놀려면 이런 인테리어를 해야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튤립으로 장식된 마차를 타고 산책을 갔고 또 거의 매일 튤립의 축제가 열려서 어느 가문의 튤립이 더 우아한지 겨루는 모이던 대회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튤립 중심으로 돌아가고 튤립의 세상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웃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튤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앞에서 제가 튤립이라는 것이 집에서 기르던 꽃에서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변신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튤립을 이 사람도 갖고 있으면 내 튤립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명품 같은 거예요. 내가 매운 구찌백 샤넬 백을 내 친구가 매고 있다. 아니면 고등학생이 매고 있다. 명품으로서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내 명품 백은 나만 맸을 때 다른 사람을 매지 못할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튤립도 마치 그랬던 거죠. 이웃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튤립을 나만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부유한 선주가 자신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딸 결혼식에 손님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워낙 부유한 선주니까 답례품으로 다이아 보석 같은 걸 준비했나 봐요. 보통. 그런데 이 선주는 자신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희귀종인 튤립 뿌리를 다이아 대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내 딸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한테 가장 희귀종의 튤립 뿌리를 주기로 결심한 거죠. 이 부유한 선주가. 그 정도로 굉장히 귀근속보다도 가치 있는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선주가 이 튤립 뿌리를 가장 예쁜 접시에 담아서 올려놓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그리고 온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정원을 보여주고 이런 담소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항해사가 그 집에 들어와서 테이블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테이블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접시에 놓인 튤립 뿌리가 보이죠. 그걸 딱 본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냐 이게 튤립 뿌리인 줄 모르고 양파인 줄 알고 빵과 함께 그 양파를 찍어서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대체 뭘까 튤립 뿌리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제 먹었을까 양파로 혼돈해서 이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이래요. 정말 양파 같지 않나요? 정말 언뜻 보면 양파예요. 이거 껍질 벗겨놓고 하면 저렇게 하얀 것만 남아있다고 하면 정말 저라도 양파인 줄 알고 포크로 찍어서 먹을 것 같거든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걸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튤립 히스테리가 유럽에서 몇 년을 갑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튤립을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게 튤립이 되니까 귀족을 담고 싶었던 돈만 많은 속물들도 귀족들의 바보 같은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귀족들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튤립 뿌리를 사서 모으거나 샀는데 이 귀족들이 튤립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저 귀족들이 저런 튤립 뿌리를 갖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계급들이 나도 저렇게 귀족처럼 살 거야 하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매는데 영끌에서 명품을 사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심리가 이런 심리인 거죠. 나도 저렇게 상류층처럼 보이고 싶은 송불 공성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튤립의 국은 튤립을 사서 모으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정원에 튤립이 가득 찰수록 튤립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수요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계속 튤립 뿌리를 사고 더 희귀한 튤립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이 점점 커졌던 거죠. 계속 이제 튤립 뿌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자국의 튤립만으로는 부족한 상황까지도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제 야 이거 튤립이 돈이 된다. 우리가 먼저 튤립에 투자하자. 튤립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튤립에 투자를 하면서 튤립 뿌리 가격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이 튤립을 버블과 연결시키지 않을 텐데 안타깝게도 1637년 이 튤립 버블은 터져버리게 됩니다. 350가지 종류의 튤립 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350종류의 튤립뿌리가 나오게 되니까 더 이상 뭔가 새롭고 진귀한 튤립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350가지 정도로 뭔가 종립 개량되고 다양한 튤립뿌리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튤립뿌리에 대해서 뭔가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때서야 투자들은 튤립 인플레이션 튤립 가격이 이렇게 비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637년에 이 버블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한 투자자가 부리야 라고 소리치면 모두가 비상구를 향해 뛰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튤립 뿌리를 모두가 팔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거래가 형성되지 않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이 형성돼서 거래가 되는 건데 모두가 팔고자만 하니까 아무도 사지 않으니까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튤립 버블은 터지게 되고요. 튤립 뿌리는 양파와 다름없는 값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앞에서 양파 뿌리 튤립 부근을 양파인 줄 알고 먹었던 그 이야기 웃지 못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튤립 뿌리가 양파처럼 되어버린 거죠. 양파가 튤립 뿌리 가격이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버블이 이제 꺼진 거죠. 무가치한 것을 대상으로 한 비이성적인 게임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품의 끝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군면이며 돈이 줄줄 흐르는 강세장의 제3군면이다라고 앙드레 코스토라닌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 영끌하고 비트코 영끌하고 삼성전자 테슬라 영끌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그게 제가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이성적인 게임들 그냥 무조건 사면 된다라는 인식 너도 나도 일단 사보자 라는 그런 열풍 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가격에 버블이 낄 수밖에 없다.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현적인 특징이란 거죠. 세상이 계속 강세장이면 상관없죠. 강세장이 있으면 약세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 흐름은 중간 정도의 주식을 비이성적으로 상승시키게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무가치한 주식까지도 전부 다 끌어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한 시세에 눈이 먼 소액 투자들은 계속 이 주식게임에 빨려 들어갑니다. 가격은 가치상승의 결과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삼성전자 오릅니다. 블로그에 삼성전자 오릅니다.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오릅니다. 이러니까 그 광고에 그냥 소가 넘어가서 삼성전자 오른데 투자하는 거죠. 소액 투자의 기회에 이런 삼성전자 너무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주가가 다 오르는데 너 뭐해? 너 지금 이렇게 가만히 바보 될래? 너 사야지 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저 흐름에 합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의 흐름에 합류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튤립 투자들은 한순간도 튤립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거나 네덜란드가 튤립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없이 튤립을 계속 사람들이 원할 거고 이 튤립 연품이 영원할 것으로 체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튤립은 초과 공급이 일어나고 더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튤립을 찾지 않는 상황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다. 그때 비로소 튤립 버블은 꺼지게 되었다는 거죠. 역사의 흐름은 빠르고 지난 몇 년간의 경제적 변동은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세포가 변하지 않듯 증권 거래소의 세포 조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17세기에 제가 튤립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나도 지금 불안한 자선들이 많죠.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코인도 불안하고 NFT도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불안하죠. 그건 뭐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가치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서 모으는 그런 경향이 강했고 거기에는 당연히 버블이 껴있을 거고 그 버블이 빠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튤립 버블 그래프를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버블이 심했나 그랬더니 1636년 11월 12일에 20불 정도 20 이게 길드 아닌가 그래요. 20 길드 화폐 단위가 아무튼 2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1637년 2월 3일 보시면 거의 200까지 올라갑니다. 100배가 아니 10배가 10배가 그리고 불과 2월부터 5월 1일까지 사이 보시면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죠. 전현적인 버블에서 보여주는 그래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어떤 걸 투자하실 때는 이게 너무 버블이 낀 건 아닌가 이게 너무 가격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역사적 교훈 역사적 버블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버블은 아닌지 버블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7세기 튤립 버블 얘기를 들으시면서 오늘날의 시장 한번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성공한 투자들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부승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면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성공 전략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죠?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주식에 대입을 해보면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때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그 주식이 오를 때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을 바꾸면 상승운동의 제일 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매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승운동이 1군면, 2군면, 3군면이 있고요. 또 하강운동이 1군면, 2군면, 3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군면보다는 2군면이 그리고 2군면 보다는 3군면이 더 절정을 향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2군면에서 상승운동의 제2군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그 상황과 함께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3군면 상승장의 제3군면 화랑이죠. 화랑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증권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앙델 코스튜라니는 무엇보다 지금의 시장이 현재의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상승운동의 1군면에 있는지 2군면에 있는지 3군면에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강운동의 1군면에 있는지 2군면에 있는지 3군면에 있는지 이 군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어디에도 투자자를 위한 교과서는 없으며 또 완전한 투자는 없다. 이 얘기는 뭐죠? 투자의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지식을 통해 공부하면서 이 시장과 계속 접촉을 해가면서 깨닫고 그것을 시장의 반응에도 대응하면서 나만의 투자 철학 투자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지 딱 이거는 이거다라는 정확한 투자의 답은 없다라는 거죠. 시장이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 매도 상태에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고 곧 바닥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주시장이 뭐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악재가 터지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시장이 너무 너도나도 다 파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주식 종목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으신 게 있으시다면 이 기업의 악재 안 좋은 뉴스 썼을 때 이 주가가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버티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버틴다 이러면 아 이제 이 회사 이 주가는 이게 바닥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고 바닥이 아니라면 악재가 나올 때마다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지금이 어느 상태인지 이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악재에도 별로 개의치 않다는 거죠. 이때 이 바닥에 있을 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투자자냐 소심파 투자자들인데 이들은 이 소심파 투자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시장을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바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주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막 성급하게 팔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에도 별로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이 소심파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으로 산 주식이 하나도 없으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인내심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심파 투자자들은 투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사람들은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그럼 이들이 언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 언제 주식을 파는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시장이 호재에도 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잉 매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계약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수주를 했대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 이것은 살 사람이 다 산 겁니다. 이때 이때 주가는 거의 최고점 근처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주식은 부하 내동파 투자들의 손안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부하 내동파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이 부하 내동파 투자들은 소심파 투자자에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부하 내동파 투자자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남들만 쫓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 부하 내동파 투자들의 행동 패턴 우리가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좋은데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거래량을 좀 잘 봐야 된다. 거래량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걸 암시해 주느냐. 만약에 시세가 떨어지는데 시세가 하락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이것은 많은 주식이 부하 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세요. 시세가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은 부하 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은 팔고 있고 소심파 투자자들은 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곧 상승운동이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막 늘어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 이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때의 주가 폭락은 주로 실제 가치의 하락 때문이 아니라 대중의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모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끝나면 이제 곧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적은데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도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부하 내동파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런 가운데 시세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두려움 속에 그 하락세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거래량이 적은데 시세가 계속 떨어진다. 이것은 아직도 부하 내동파들이 많이 사고 있고 부하 내동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이 주가가 오를 거라 기대하고 있어서 그냥 아직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 어떤 악재가 터진다거나 어떤 문제가 터진다. 이러면은 그 부하 내동파들이 투매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락이 더 가속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주식 거래량이 많은데 가격이 오른다. 이것 역시 좋지 않다는 거죠. 왜?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증권거래소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의 거래량이 막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뭐죠? 소심파의 투자자들이 팔아치고 있는 거고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이 야 저거 좋대. 저거 뭐 앞으로 올라갈 거라 해서 무작위하게 그냥 막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심파들은 이제 손을 털고 있는 거고 부하 내동파는 이것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럼 주가는 고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종목은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런 종목을 좀 운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주식은 이 주식은 대부분이 소심파의 수중에 있고 아직 부하 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 결과 올라간 시세를 보고서 부하 내동파 투자들이 그 종목을 사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가는 한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죠? 거래량은 적은데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 거래량은 적은데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은 이것은 동일한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것은 흐름의 반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이것은 그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고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 혹은 하락하면은 이것은 흐름의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곧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고서 이렇게 많은 패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분명한 암시는 일반적인 의견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얘기합니다. 주시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긍정적이면 이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증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비강론자까지 낙강론자로 바뀌게 되면서 시장은 강세장이 된다는 거예요. 연일 뉴스에서 주가에 대해서 황금빛 전망 좋은 얘기만 한다. 이러면 시장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모든 언론 매체가 어두운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낙강론자마저도 비강론자로 바뀌고 주식은 이제 끝났다. 주식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이런 뉴스로 모든 신문이 도배가 돼 있다. 이 국면에서는 시장이 호재성 소식에도 둔감하고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합니다. 비강론자들의 염세론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면서 이때가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을 봤을 때 온갖 부정적인 얘기가 꽉 차있다. 이때 우리는 슬슬 사볼까? 그리고 이제 모든 신문에서 주가의 전망이 너무 좋아. 이러면 슬슬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성공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 주식을 사야 되고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심파 투자들의 행동을 잘 따라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고요. 헝가리 출신의 투자의 대부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철학을 가져야 된다. 자신만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철학과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체 주식 투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잘 만드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매체나 전문가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경험이 적은 투자들이 여론에 반해서 매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TV라든지 유튜브에서 삼선자 사라 삼선자 됩니다. 삼선자 10만원 갑니다. 이런 영상들로 유튜브가 넘쳐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책을 쓴 저자이고 권위가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솔깃하죠.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반해서 삼선자 간다는데 나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에 질문하면 당연히 삼선자를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 뭐라고 했죠? 우리는 대중들과 반대로 가야 한다. 부하 내동파 투자자가 아니라 소심파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결단에는 결국에는 대중심리를 따라가 의견을 바꾸게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합승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그때고 이번은 이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부하 내동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사는 전목을 사고 따라가게 되는 이런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하 내동성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자신만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명의 인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려서 결국 이런 태도가 최악의 판단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삼성원자 지금 52주 최저가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6만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전까지 불과 한 2, 3개월 전에 분위기 어땠습니까? 삼성원자가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고 삼성원자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서 앞으로 반도체는 점점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삼성원자의 주가 전망을 10만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왜 지금은 5만원, 6만원 이렇게 되냐 이거죠. 결국에는 그때 8만원대 샀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판단을 하신 겁니다. 투자자가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까지 해야 된다고 앙드레코스톨라는 얘기합니다. 삼성원자를 그렇게 막 추앙하고 삼성원자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삼성원자 그거 이제 끝물이야. 삼성원자 지금 이렇게 많은 투자들 사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에서의 성공의 조건이다라고 앙드레코스톨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증권에서 성공한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소수만이 냉소적인 태도를 계속 지켜나가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자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도 알아야 하고 게다가 현명하기까지 해야 한다고 앙드레코스톨라는 얘기합니다. 투자자가 대중심리로부터 벗어나서 하강운동의 과장군면에서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는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도 주식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강한 중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하강운동의 과장군면 그러니까 하강 많이 폭락하는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에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 나름들의 신념과 근거를 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돈 벌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내가 산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떨어짐 그 하락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실이 과중되면 스스로 너무 당황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어? 난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하가 있었던 거죠.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때 최고가로부터 절반 가격을 샀는데 거기서 또 절반이 또 빠지네? 이러면 당연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죠. 이 고비를 넘기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하 50층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이에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계속 날마다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는 게 아니고요. 어제 올랐는데 오늘은 빠지고 또 다시 내일은 오르고 그 다음날은 빠지고 그 다음날도 빠지고 그 다음날은 빠지고 또 다시 그 다음날은 오르고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전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을 다시 새로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나는 바닥이라고 해서 샀는데 왜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 이렇게 상황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타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는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투자자는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뭐죠? 내가 만약에 샀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빠질 수 없어. 그래서 샀는데 마이너스 50%가 또 간 거예요. 내가 산 가격도 싸게 샀는데 거기도 50% 빠진 거죠. 그러면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50%나 빠졌으며 이 50%나 빠진 요인 중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은 내가 어? 이런 판단을 본질적으로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모두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에 대한 만약에 내가 확신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간다. 라는 신념이 있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견뎌내야 해요. 오직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내가 탄 배가 내가 산 종목이 잘못된 종목 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때 가능한 빨리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황을 다시 봤는데 근본적으로 변하는 상황은 없어. 그리고 그 기업은 여전히 견실하고 이익을 내고 있어. 이러면은 그 신념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단단하기도 하고 유연하기도 해야 한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합니다. 단단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용기고 유연하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근본적으로 상황 그 판단의 미스가 뭐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내 계획과 내 판단 내 판단을 다시 철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승운동의 제3군면에도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이 서서히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초기에 서둘러 시장을 벗어날 수 있죠. 상승운동이 제3군면까지 갔으면 거의 절정에 향하는 단계인 건데 그때는 분명히 어제 살면 오늘 오를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돈을 잘 벌 거고 많은 주지투자들이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승운동의 제3군면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빨리 빠져야지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만원에 산 종목이 내가 산 주식이 이거 5만원까지 갈 수 있는 건데 13,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만원에 산 주식을 5만원에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밖에 이들 못 받았으니까 큰 소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상승군면에서도 뭔가 내 소신 내 철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돈이라는 요소가 또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러면 이 제3군면 상승하는 시기도 굉장히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및스가 굉장히 뼈아프겠죠. 부하 내동파들이 이미 투자를 시작했어도 통화량의 힘으로 계속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낙관주의는 24시간 이내에 언제든 심각한 비관주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또 이제 끊임없이 정보를 받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여론에 휩쓸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여론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장은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만 전자가 갈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인터넷이나 TV 등을 통해서 그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하여튼 들을 때도 내 철학이 없으면 결국에는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이 될 수밖에 없죠. 남들이 따라 사는 거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걸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산하고 분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금방 팔아버릴 것이고 큰술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마지막 방법을 제안합니다. 수면제와 우량줄 동시에 사서 사이사이에 올리는 천둥번개를 의식하지 말고 몇 해 동안 푹 자라는 것 이 조언대로 하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기쁘고도 경이로운 순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면제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영상은 뭐 따로 있는데 올라가오신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수면제를 먹고 잔다는 의미가 이 거예요. 주의 시장이라는 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상승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하락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은 나는 부와 내동파 투자자가 되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우량줄 사고 수면제 사가지고 우량줄 사고 그냥 잠이 들라는 거예요. 잠이 들면은 잠에서 일어났을 때쯤이면 시간이 꽤 흘렀고 그 꽤 흐른 시간동안에 결국에는 결국에는 나는 큰 돈을 벌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앙드레 코스라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투자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이 부와 내동이 되지 않게 그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은 계속 만들어가는 거고요. 시장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만의 투자과 철학도 꾸준히 그 시장을 반영하면서 조금조금씩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바꿔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 철학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보신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없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 초보자라면 이 투자를 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투자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긴 한데 오늘 이야기 핵심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굉장히 큰 돈을 벌고 나서 느낀 감정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나는 주식 투자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 생각과 동시에 우리가 왜 돈을 버는지 그것까지도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고요.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의 책을 판 엄청난 투자자입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종류는 대체 어떤 투자자냐 첫 번째는 강세장 투자자고 두 번째는 약세장 투자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투자자 중에서 약세장 투자자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 이 약세장 투자자를 이해하시면 강세장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약세장 투자자 현재 갖고 있지는 않으나 나중에 갖게 될 주식을 오늘 특정한 가격에 파는 투자자입니다. 내일은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공매도 아시죠? 공매도 주식을 빌려갖고 주식으로 갚는 거죠. 대신 내가 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세장에 베팅을 한다. 앞으로 주식시장이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약세장 투자자입니다. 이 약세장 투자자는 아직 자신이 잡지도 않은 곰의 가죽을 파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수해서 곰을 놓치면 그는 다른 사냥꾼이 잡은 곰가죽을 비싸게 사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곰가죽을 파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잊지도 않은 곰가죽을 야 이거 내가 100달러에 팔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기로 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그 곰가죽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곰을 잡으면 내가 잡은 곰의 가죽을 벗겨서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곰을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곰을 사가지고 곰가죽을 벗겨서 그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곰의 가격이 만약에 120달러다.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100달러의 곰가죽을 파는 거니까 2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고메시지가 떨어져가지고 80달러의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곰가죽을 샀다. 이러면은 나는 80달러 사서 100달러에 팔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달러 버는 거죠. 이런 게 약세장 투자자의 투자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세장 투자자의 위험은 대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약세장 투자자에게는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A사와 B사 주식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니스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두 회사의 주식을 내가 다른 투자자한테 빌린 겁니다. 야 나 삼성전자 주식 100주만 빌려줘 SK하이니스 주식 100주만 빌려줘 그래서 100주를 다 내가 빌린 거예요. 그럼 나는 삼성전자 100주 SK하이니스 100주가 갖고 있는 거죠. 이 빌린 주식을 내가 현재가인 5만원에 팔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똑같이 5만원 5만원 할게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500만원을 벌었고 SK하이니스 들어서 500만원의 현금이 생긴 거죠. 근데 나는 뭐가 있죠? 빚이 있죠. 삼성전자 주식 100주하고 SK하이니스 주식 100주를 갚아야 되는 빚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4만원까지 떨어지고 SK하이니스가 4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나는 삼성전자를 500만원에 팔아서 400만원을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사서 내 친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만원의 수식을 보게 되는 거죠. SK하이니스 마찬가지죠. 내가 SK하이니스 100주를 빌려가지고 500만원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500만원 벌었죠?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와가지고 100주를 샀는데 400만원밖에 안 들어. 이러면은 나는 400만원 주고 100주 사가지고 다시 내 친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100만원을 버는 거죠. 이게 바로 약세장 투자자의 투자 스타일인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공매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약세장 투자자죠. 앙데리 코스톨라니가 이 약세장 투자자 스타일로 해서 큰 돈을 법니다. 약세장 투자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요 이 약세장 투자자의 투자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왜? 물건값이나 주가는 앞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약세장 투자자는 앞으로 시장이 안 좋게 되거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주식 가격이 싸고요. 내일보다는 모레 주식 가격이 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거고 현금 외에 다른 가치들은 모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세장 투자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충분히 있고 내가 수폐를 두둑이 갖고 있으면 이 돈이 최고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돈이 최고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고 이미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약세장 투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돈에 대한 가치 평가는 올라가게 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실제 가치를 포함해 모든 것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오늘 5만 원에 샀어. 그러면 내일은 이거 5만 원이 아니라 4만 9천 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모레는 4만 8천 원이 될 거라고 예상한 거죠. 그러면 내가 5만 원을 가지고 한 줄을 셀 수 있었는데 4만 8천 원이 되면 5만 원을 갖고 있으면 한 줄을 사고 2천 원이 남잖아요. 내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다른 모든 것에 삼성전자 같은 주식 그 밖의 모든 것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현적인 디플레이션 경제로 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취한될 수 없는 모든 가치를 경멸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약세상 투자들의 사고 방식이다.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뭐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정 행복 이 모든 것이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얼마고 행복은 얼마고 이렇게 현금화 가격으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의 힘이 그만큼 더 세지게 됩니다. 왜? 돈으로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절대 척도가 되고 돈이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모든 주식 모든 사물 모든 상품 모든 서비스 이런 가격들이 항상 내일이 되면 더 싸지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비싼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가치를 낮춰보게 되면은 사람들도 낮춰보기 시작하겠죠. 뭐 너 네 마음 내가 얼마 살게 얼마만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실제 이런 투자를 했습니다. 약세장에 베팅을 해서요. 나는 투자로 성공할 것이고 다른 주변 사람들 시장이 좋아질 것을 생각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 실패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좀 위기가 오면서 그때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큰 돈을 법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벌었으니까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와 나 이제 행복하다. 난 모든 것을 가졌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이제 모든 돈을 가졌으니까 편안한 삶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누릴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왜 누릴 수 없었느냐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은 다 파멸했고요. 나는 반대로 굉장히 부자가 큰 부자가 됐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함께 삶을 즐길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고화 호텔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도 그것을 같이 먹고 즐거운 이야기 나누는 친구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여기에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있어요. 단 그래도 내가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잘 나가지만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잘 살고 나도 잘 살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하지만 그중에서 그나마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뭐 이런 이러면은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이때 들었다고 합니다. 약세장 투자는 그래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안드레 코스토라니가 얘기해요. 그래서 낙관론자는 주머니에 단 두 개의 동전만 있어도 왕처럼 행세하는 사람이고 비관론자는 금고에 돈이 가득 차 있어도 여전히 불만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약세장 투자자가 여기서 말하는 비관론자가 되겠죠. 그래서 약세장 투자자는 돈을 벌어도 그렇게 행복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드레 코스토라니는 초보자라면 무조건 강세장 투자자로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뭐 이런 약간 감성적인 그런 이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기회가 더 많다고도 얘기합니다. 약세장의 하락폭은 100%이지만 강세장의 하락폭은 1만 퍼센트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제로가 됐어요. 휴식조각이 됐어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100%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폭은 최대치가 어쨌거나 100%인 거예요. 그런데 강세장을 생각해볼게요. 이 만원짜리 주식이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만 퍼센트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 강세장과 약세장의 폭 움직일 수 있는 폭만 보더라도 강세장이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초보자라면 강세장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주식 초보자라면 이 투자를 해야 한다. 강세장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 어떠셨나요? 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큰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함께 즐길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럼 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나는 그 돈을 무엇이 하고 싶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당연히 많이 버셔야죠. 하지만 내가 이 돈을 뭘 하고 싶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투자 조언 추천 종목 그리고 소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이고요. 헝가리 출신의 투자의 대부이며 전설적인 투자자이며 열세권의 책을 저술하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 진짜 책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지만 진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리뷰를 들으시고 읽으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 책의 내용들을 읽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은 아 내가 그동안 투자를 잘못했구나. 내게 투자 조언을 해주는 유튜버 투자 전문가는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를 꼽아보자면 정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정보 아니 어쩌면 나만 아는 정보 그게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례가 뭐 이런 거죠. 로또 같은 경우에 내가 미리 이번 주 당첨분을 알고 있다 하면 내가 당첨되잖아요. 그게 바로 정보가 가진 힘이죠. 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미공개 정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삼성전자가 유럽의 큰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걸 미리 알고 있다면은 나는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 M&A 인수합병에 대한 기사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걸 보고서 막 살 텐데 나는 이미 사놨으니까 그때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에게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서 되게 정보를 얻습니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저 발견할 뿐. 나는 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저 발견할 뿐. 어디를 가든 이 자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정보를 얻는다고 해요. 내가 엄청난 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미공개 정보를 특정한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거 하나하나가 다 정보고 거기서 투자에 대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왔냐 도둑 이사회 장관 유흥가 여성들에게서 이런 사람들에게서까지도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에 대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은행가와 브로커 경제학자들에게서는 정보를 얻지 않는데요.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도둑이나 이사회나 장관의 유흥가 여성들이 어떤 얘기하면 그건 정보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근육권에 종사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이런 주식 전문가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은행가 브로커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취해서 성공의 단맛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취해 성공의 단맛을 보았다. 은행가나 경제학자들 하는 얘기에 반대로 해가지고 달콤한 수익을 봤다는 얘기죠. 실제로 양들 코스톨라니가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얻냐. 일단 어느 도시를 갑니다. 새로운 도시를 갈 수 있겠죠. 다른 나라의 도시를 갈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제1의 정보통은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들에게 소득은 얼마인지 정치적인 그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해요. 그럼 물어보고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들은 이 도시의 시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얼마를 벌고 있구나 물가는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정보 투자 조언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 매일매일 일어난 소식은 신문을 통해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 읽고 계신가요? 경제신문을 매일매일 읽으시면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 기사 하나하나의 뜻을 잘 몰라도 처음에 어려운 단어가 많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뜻들을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서 매일매일 읽다 보면 중요한 개념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경제에 대한 지식과 실력이 쌓이면서 나는 조금 더 경제신문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난 소식은 이렇게 신문을 통해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흥미가 없는 것 내가 가장 관심도 없고 흥미가 없는 것은 정말 재미있게도 시세 변동과 관련된 보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많이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삼성전자 오를까요 내릴까요 삼성전자 10만원 갈까요 안 갈까요 삼성전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런 것들 관심이 많으시죠?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그런데 이런 시세 변동과 관련된 보도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치는 이런 정보들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뉴스라는 것은 투자자의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뭐 정보니까 당연히 도구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그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 뭐 같은 1면 2면 3면 4면에 나온 기사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사들이 똑같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는 되게 쓸데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게 되게 가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안목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소식에 웃고 나쁜 소식에 울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팔았다. 이런 소식에 웃고 또 반대로 애플보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떨어진다. 반도체 생산력이 TSMC에 비해 떨어진다. 이런 나쁜 소식에 울잖아요. 이런 것들을 펫다 꼼불리 펫다 꼼불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펫다 꼼불리는 이 책에 따르면 기정사실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증권시장의 논리하고 일상생활 논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일상생활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뉴스에 나오면 좋아하고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권시장의 논리는 이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증권거래소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그것이 이미 확고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을 했다. 애플을 제치고 1등을 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그럼 우리는 저 같은 일반 투자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와 삼성전자가 이제 유럽 시장도 재패했네. 앞으로 더 잘나가겠구나 하고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죠. 그런데 앙드레코스탄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논리인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냐. 그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이미 확고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건 과거의 사실이란 거예요. 과거의 사실이란 건 뭐죠? 이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정점일가스는 높고 그때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는 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보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논리에 너무 젖어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증권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뉴스가 되면은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확고한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 앙드레코스트라니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나의 경우 어느 레스토랑을 가든 웨이터가 추천한 메뉴는 절대 주문하지 않는다. 왜 주문하지 않느냐. 그들이 추천한 메뉴라는 것은 결국 레스토랑이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메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레스토랑 입장에서 볼게요.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내가 투운밥 파스타가 많이 나갈 거를 생각해서 재료를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생각보다 그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실제로 다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 손님들 와가지고 이 식당에서는 뭐가 가장 맛있나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럴 때 당연히 웨이터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가 쌓여서 그 패기 처분해야 되는 즉 그 가게에 손실이 되는 그런 실제로를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투운밥 파스타를 이제 추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천 메뉴를 하기 때문에 이 안드레 코스타린은 웨이터에게 추천 메뉴를 묻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투자 조언 90%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이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종목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그냥 팔면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팔면서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계속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를 슬쩍 흘리는 거죠. 그럼 그것을 본 개미 투자자들은 야 삼성전자 앞으로 좋아하시나 보다 하고서 삼성전자를 막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충분히 그 많은 물량을 받아줄 매수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관들은 증권사들은 그때 이제 주식들을 처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레스토랑, 웨이터, 추천 메뉴 그것과 일맥 상통하다는 겁니다. 증권사들, 주식 전문가들 추천한 메뉴라는 게 결국은 레스토랑에 추천한 메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추천은 추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앙드레코스트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앙드레코스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끝에 특별한 조언이 있다면 반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별한 조언이 있다면 반대로 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가 주식 전문가나 사람 나와서 삼성전자 사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는 게 아니고 슬슬 팔아야 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아마 투자 조언 추천 종목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목적으로 뭔가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을 맹신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내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냥 근거로서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으로서 받아들여야지 그들이 시킨 대로에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라는 게 앙드레코스트라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코스톨란이라는 분이고요. 헝가리 출신의 투자 대부이고 13권의 책을 저술하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은 대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잘 사야지 그리고 그 주식이 어떻게 해야지 10배 100배가 오르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시면은 내가 이런 종목을 샀어야 됐었구나 이런 걸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00%의 수익 1,000%의 수익 1,000%는 이제 10배 수익이죠. 1,000%는 100배 수익이 됩니다. 이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식을 한다고 해서 다 10배, 100배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내가 선택한 그 종목과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게 딱 맞아떨어질 때만 이게 10배든 100배든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극히, 아주 극히 드문 투자자들만 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튜라니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투자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죠. 약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세장에서 수익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투자 전문가라는 분들 그분들도 다 같이 마이너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지금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장이 빠져서 다 같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추세가 하락하면 극소수의 주식만이 하락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올라가고 돈을 벌고 이런 차가 아니라 약세장이 되면 극소수의 주식만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하락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짐을 좀 면할 수 있다. 떨어짐이 다른 것보다 조금 드라다. 뭐 이 정도의 그런 경험? 그 정도의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강세장에서는 어떠냐?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골랐어도 조금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그냥 뭘 사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 A라는 주식을 그냥 어젯밤 꿈질리가 좋아서 사도 오르고요. 뭐 그냥 느낌상 이 이름이 좋았어. 기업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의 이름이 좋아서 샀다. 이래도 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아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을 샀어도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 봐야 될 건 뭐냐?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좀 판단한 다음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리고 그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할 때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세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선별해야 한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성장 산업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식 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면 투자자는 뭘 해야 되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지를 먼저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목을 살 때 이런 주식을 살 때 우리가 10배, 100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망이 좋은 산업 분야가 어딘지 일단 그것부터 찾아봐야 된다. 이때 주의할 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자신의 원칙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해요. 그 원칙은 대체 무엇이냐? 증권거래소는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 증권거래소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 이 분야가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산업이 좋아도 이미 그 주의 시장 바닥에 너무나 잘 알려진 널리 알려진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증권거래소의 총소부조차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면 거기에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의 근거에서 투자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이미 정보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그 주가가 상한가에 올랐다. 이러면은 그것은 이미 몇 년 아니 몇 십 년의 그 기업의 성장 그 가치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이 없겠죠. 앞으로는 떨어질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주식이 성장할 거라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건지 모두가 알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미 주가가 그런 사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사람들이 다 산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끝자락을 잡을 확률이 높은 거죠. 꼭지를 잡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사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산업에 성장하는 기업을 잘 찾아서 구매하는 거 주식을 사는 거 당연히 맞죠. 하지만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돼가지고 너무 높이 올라있다. 이러면은 그 종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산업 분야의 상승미 하강도 항상 동일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초기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우후죽숨만 생깁니다. 뭐 바이오 벤처 뭐 이렇게 불면은 무슨 바이오 무슨 바이오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우후죽숨 생기고요. 그리고 대기업 그룹 계열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신규 사업을 막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 산업의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그 부실기업도 같이 같이 성장합니다. 그냥 그냥 그거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에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후 산업 분야는 서서히 시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양질에 대한 요구가 커집니다. 정말 돈 버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정말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즉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필터로 거르는 과정과 같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유아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거나 합병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분야는 늘 이렇게 수식 상승하거나 쭉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식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나고요. 또 성장했다가 후퇴하고요. 이런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명심하는 건 뭐냐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단계든 후퇴 시 생존능이 없는 기업은 사라지게 되고요. 후퇴를 하더라도 생존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처음으로까지 후퇴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말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정말 과거처럼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많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취급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성장 산업을 대중보다 먼저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적정한 가격에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탑승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앙데르 코스트라는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거래소에서 인정받으면 투자는 10배 1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게요. 반도체 산업에 앞으로 반도체가 4차 탄압을 오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정말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간다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후퇴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6만 전자까지 지금 온 상태죠. 6만 전자, 7만 전자 5만 전자까지 온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보고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그 기업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분명히 치고 나갈 거야. 이 기업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지금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럼 10배, 100배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오르긴 오를 겁니다만 다음 10배, 100배가 갈 수 있느냐. 이것은 물음표다. 반도체 산업 중에서 분명히 10배, 100배가 가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삼성전자가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너무 좋아. 앞으로 정말 잘 오를 거고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야.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집중으로 밀어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판단하에 반도체 산업에 있는 기업들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그중에서 과연 정말 실력이 있고 기술력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옥석 가리를 하고요. 그 기업들 중에서 옥석이 가려진 그 기업들 중에서 아 이 종목은 내가 10배, 100배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배팅했을 때 그게 시장과 잘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은 실제로 10배,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앙드레 코스트라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장하는 산업에서 1등주를 산다. 성장하는 산업에서 성장하는 기업을 산다. 이게 반드시 10배, 100배가 간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르긴 오른다.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 산업 내에서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10배, 100배가 간다고 앙드레 코스트라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을 먼저 보시고요. 성장하는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그 기업이 기술적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잘 알고 있고 이 기업이 잘 올라갈 걸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많이 고평가 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걸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아마 시장의 분위기가 잘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들도 10배, 100배의 수익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을 가지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원칙 그리고 금기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정말 그 투자의 명고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 좀 제 나름대로 뭐 깊이 있게 해석을 드렸지만 직접 원문을 읽어보시면 가장 좋고요. 이분의 책은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면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린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읽고 아 그러면 나도 그 증권 투자라는 것에 뛰어들어서 행운을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읽고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만약 아들이 있으면 투자자를 시킬 겁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한테 물어본 거죠. 만약 당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면 그 아들에게 투자자를 시킬 거냐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만약 아들이 있으면 우선 첫째는 음악가를 시킬 거요. 둘째 아들은 화가 셋째는 소설가 아니면 저널리스트 그러나 넷째는 세 형제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꼭 투자자를 시키겠소. 첫째, 둘째, 셋째는 돈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시킬 거지만 이 세 명의 형제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네 번째 아들한테는 투자자를 시키겠다는 거죠. 결국 돈을 벌고 싶으면 투자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투자자가 되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리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누군가에게 투자자 꼭 되세요 라고 권하지도 않지만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자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누구든 한 번 투자병에 걸리면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식 투자 해보신 분이라면 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뭐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이라도 해서 뭐 조금은 재미를 봤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신 분들은 정말 이 투자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투자 이 투자라는 거 아마 한 번 빠져들면 절대 나오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하는 거다. 내가 뭐 10억을 벌었으면 그만둬야지 100억을 벌었으면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 투자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권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 주식 시장의 생리를 이해하려면 사실 수업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시장에서 돈도 잃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무조건 따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손실이 오고 그 손실을 통해서 아 주식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고통에 따르는 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수익은 고통의 의자료다. 그러니까 그냥 버는 돈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뭐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것을 해서 그 돈을 벌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굉장히 그 리스크를 또 지게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수익이라는 것을 보는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샀는데 올랐구나. 그래서 그냥 뭐 일하지 않고 그냥 큰 돈을 벌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아마 공감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뭐 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되는지 아마 투자를 직접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 먼저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증권에서 입은 손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에게 팔을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독이 퍼지기 전에 그 팔을 잘라내야 되죠. 그런데 100명 중 5명만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보통은 자신이 내린 그 투자 결정을 번복하거나 접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내가 그 주식을 산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주식의 반향이 주가의 반향이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내 판단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을 하든지 팔든지 어떤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뱀이 내 팔을 물었는데 독이 온몸에 퍼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대판대를 번복해서 뭔가 새로운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원칙 10가지와 투자 금기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총 20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원칙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먼저 지금 주식이 시장의 흐름이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사야 된다고 판단하셨다면 어떤 산업에 어떤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러니까 빚내서 주입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째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내 판단이 정말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판단이 옳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경우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주식이 오를 거라 판단했고 그 오를 거라 판단의 기준이 너무나도 인사이트 있고 명확하다 하더라도 시장에 따라서 이것이 반대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다섯 번째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아까 말했던 손절매랑 비슷한 건데 내가 어떤 A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의 얘기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시장이란 게 예측 불허잖아요. 지금까지 시장이 좋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요. 시장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야 된다. 일곱 번째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를 검토하라. 과거에 내가 보유한 종목들 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종목들을 보시면서 내 판단이 맞았는지를 보시는 거고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보시고는 지금이라도 내가 이 종목을 계속 살까? 이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는 샀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그때는 사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만약에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지금이라면 안 살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잘못된 판단이란 거죠. 그것은 내가 파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정말 이거 엄청난 확신이 아니면 안 되겠죠? 이건 정말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엄청난 잠재능력이 있어. 잠재 가능성이 있어. 이런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야 됩니다. 아홉 번째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돌아. 우리가 경제라는 건 생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의시장 당국.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항상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열 번째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그 주의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결국 자만이죠. 자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장세로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말고 내가 시장을 따라가야 한다. 시장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금기 10가지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절대 투자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10가지죠. 첫 번째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누군가 유튜버가 혹은 전문가가 추천해 준 종목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서 해야 되고요. 또 비밀스러운 소문 나만 아는 소문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소문에는 절대 귀 기울이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우리가 만나는 유튜버들 우리가 만나는 주위 전문가들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모른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투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세 번째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손실은 그거 아시죠? 50% 손실 나면 100% 수익이 나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은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손실은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길게 가지고 계셔서 마이너스 50% 손실 났다. 그러면은 그 주식이 다시 두 배가 돼야지만 내가 본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네 번째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과거에 이게 100만원짜리였는데 지금 10만원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주식을 사놓은 뒤에는 계속 내가 판단한 근거들이 맞는지 틀린지 이 주식의 반향이 주가의 움직임이 내화상카드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시세 뭐 오늘 100원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일 1000원 떨어졌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일이죠. 일곱 번째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여덟 번째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은 결국 내가 5% 10% 봐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뭐 밥값 정도 버는 거죠. 주식에서 큰 돈을 번다는 것은 나의 이것을 이 주식이 상승한 동안 계속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10배, 100배 수익을 봤을 때 내가 비로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지 10% 20% 이렇게 벌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아홉 번째 정치적 상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열 번째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열 번째도 마찬가지죠. 절대 자만하지 말라는 아까의 조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외우실 정도 읽으시면 아마 투자에 많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